안녕하세요 노래에서 멜로디는 즉 반주 음악은 그대로 두고 보컬 음성을 삭제하는 삭제해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성은 놓아두고 보컬은 놓아두고 멜로디만 없애는 것도 됩니다 그러한 기능을 캐컷에서 할 수 있습니다 캐컷의 최신 버전에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캐컷을 터치합니다 캐컷을 터치해서 새 프로젝터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터를 터치하면 동영상과 사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음악 멜로디에 가락이 들어있고 거기에 보컬도 들어있는 동영상을 하나 가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추가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타임랑에도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이 음악을 들어 볼게요 먼저 프레이 하면은 자 이와 같이 멜로디도 들어있고 반주 음악도 들어있고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목소리를 없애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목소리를 없애고 멜로디만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영상을 터치를 하세요 가지고 온 동영상을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아래쪽에 보면 메뉴가 쭉 생깁니다 나타납니다 이 동영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메뉴를 왼쪽으로 밀면은 여기에 음성 아이소레이션이라고 되겠어요 음성 아이소레이션 아이소레이션 아이소레이션은 분리죠 분리 분리 그래서 음성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로디에서 가락은 두고 다시 말하면 반주기의 반주 음악은 두고 보컬은 없애는 겁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자 음성 아이소레이션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그럼 여기에 음성 아이소레이션 아이소레이션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을 터치해보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음성 아이소레이션 고급 AI 인공지능이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디오에서 보컬 또는 배경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보컬을 없앨 수 있고 배경 사운드 멜로디 반주 음악을 없앨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어느 한쪽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에요 자 이거 확인을 눌러서 닫은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보컬 제거가 있고 보컬 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없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컬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없애버리겠어요 자 보컬 제거를 툭 툭 차면요 이와 같이 화면이 진행이 됩니다 보컬 아이소레이션 적용 중 해가지고 아이소레이션은 분리죠 분리 제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컬을 음성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돼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멜로디가 남겠죠 다시 말하면 반주 음악만 남겨요 자 스톱을 하고요 다시 여기 제일 앞에서부터 보컬이 제거가 되어 있어요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제거 했어요 그리고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아까 음성이 있었잖아요 음성이 제거됩니다 프레이 자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가 없어져 있고 멜로디만 남았죠 반주 음악만 남았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보컬 유지를 또 터치해 보겠어요 보컬 유지 보컬 유지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사람 목소리 음악만 남고 뒤에 반주 음악은 사라져 버립니다 멜로디는 사라지고 사람 목소리만 남아요 지금 이 작업을 현재 여기서 보컬 아이소레이션 적용 중이다 이렇게 나왔죠 보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이와 같이 보세요 목소리만 남았죠 프레이 해 볼게요 엄마야 누나야 깡변 사 이와 같이 목소리만 남고 멜로디는 사라졌죠 여기에서 보컬 유지를 하느냐 보컬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컬을 제거하면 반주 음악만 남고요 보컬 유지를 하면 사람 목소리만 남고 반주 음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없음을 터치하면요 보컬와 멜로디가 원래 합성이 되어있는 결합이 되어있는 그 음악이 바로 그대로 나옵니다 보컬 투치했어요 자 이렇게 참 이러한 기능이 캡컷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작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해만 했는데 이것을 캡컷이라는 간단한 앱에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거 프로라고 써놨죠 보컬 제거도 프로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캡컷을 돈을 주고 사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캡컷 최신판이어야 됩니다 저는 현재 10.3강 5강이 되어있어요 3강 5강이 되어있어요 3강 5강이 되어있어요 최신 버전을 캡컷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서 설치하고 다음에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이러한 돈을 주고 사는데 애로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래에서 보컬 음성만 뽑아 가지고 없애버리고 멜로디만 남겨내는 방법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놓아두고 멜로디만 사용하는 음성만 남겨두고 멜로디를 없애는 방법 양쪽이 다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국음악 있죠 우리나라 음악 가요라든가 팝송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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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